여보세요? 왜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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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린다 어.. 너 어디서 다 서울러 갔다 연안아! 형.. 연안아 어디야? 저요? 형이랑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? 왜 안 왔어? 근처에.. 못 나와요 아 못 나와.. 뭔가.. 연안아 보고 싶다 왜 형 전화 안 받았어? 저한테 전화했었어요? 전화했었지 언제요? 한.. 2주 전인가? 연안아 나도 전화했었어 저..저 근데 중국에 있었어요 아 그랬어? 형 뭐로 전화했었어요? 그거.. 페이스? 아 그거 안 돼 아 그거 안 돼? 그걸로 안 돼 저 중국에 있을 땐 그 위피에만 없어요 아 그랬구만 그 아이 메시지 하면 돼요? 그럼.. 그럼 인정 형 저 지금 방송 보고 있거든요 어 아 진짜?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왜요? 한국어.. 까먹었어? 그런 거 같아요 아니.. 너 지금 잘 아는데? 그런.. 그런 거 같아 봤는데 잘 아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예난아 네.. 유토가 할 말일 때 유토요? 응 예난이 형 유토 지금 그.. 해왔을 때 멋있는데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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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난이 형 유난이 형 근데 저도 살짝 까먹었어요 한국어를 예? 뭐라고요? 저도 살짝 까먹었는데 네.. 이따가 얘기합시다 형 사랑해 아무튼 예난아 형 이제 전역해서 축하한다고 해주면 돼 형 지금 한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? 무슨.. 무슨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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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기가 거의 수도 있는 거지 군대기가 어렵지 제가.. 제가 어디로 가면 어울릴 것 같아요? 오.. 예나니 예나니가 진짜 특수다 예나니? 저 예나니 군종병이에요 군종병이 뭐예요? 그.. 그.. 교회.. 교회나 성당에 종교.. 종교.. 저는.. 예나니 형 뭔가.. 싸우고 싶어? 예나니 형 멈췄죠 싸우는 걸로 가야죠 싸우는 걸로? 예나니는.. 저기.. 메딕.. 위생병 어.. 그것도 괜찮다 예나니 싸우는 걸로 가고 싶으면 그럼 소총.. 소총병 해 유리병가 무슨 뜻이야? 유리병? 유리병? 그냥.. 블레스모틀인데 유리병아 예나니 어렸을때 수영선도 했잖아 네 예나니 딥시 가 딥시 그 해군 특전사 하면 되겠네 믿는 사람 없잖아요 어? 믿는 사람 없잖아요 믿는 사람 없다고? 네 수영 잘하는 거? 너 그때 보였잖아 했었다는 그 얘기 믿는 사람 없잖아 아니 너가 믿잖아 우리 그때 놀라고 했을 때 곳이나 안 믿는데 내가 얘기했어 임마 그래요 아이고 보고싶다 예나니 형 네 기노 여보 어.. 유니버스도 엄청 반가워하는데 유니버스한테 한마디 하세요 어.. 유니버스 안녕 안녕 친구들 와.. 왔구나 저..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.. 지금.. 경리하고 있어요 네 아.. 저는 너무.. 해피니스요 지금 아.. 행복하구나 네 아니.. 아니.. 경리하는게 참.. 참.. 격리 스타일이구나 아니 아니야 격리 스타일이구나 아니 아니야 격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.. 비루해 죽겠다고 저한테 아.. 근데 격리도 힘들지 그러니까 아.. 격리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? 네 형 그.. 좀 있다가 매니저 형한테 그 생수.. 좀 보낸다라고 매니저 형한테 생수 좀 보여달라고 이따가 형 들으셨죠? 생수.. 생수.. 물 좀 줘라 알겠어요 아.. 고마워 귀여워 어.. 숙소 깨끗하니까 빨리 와 아.. 너 숙소는 안 깨끗하다 진짜요? 연안아 네 방은 깨끗해 그래 방은 깨끗하대 아.. 진짜요? 엄청 깨끗해요 아.. 일단 알겠어 연안아 유니버스한테 안녕 인사해 이제 끊자 유니버스 안녕 좀 이따 봐요 아.. 아.. 조만간 봐요 조만간 봐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굿나잇 그래 재잰 연안 왕왕